아 아까는 장난처럼 하고 싶었는데 두 분 얼굴만 봐도 진짜 질려요 38! 나 맞췄냐? 아 우리 너무 후했다 운동하는 척을 했네 운동하는 척을 하지 맙시다 잠깐만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지금 윈수님한테 너무 당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조금 쉬었다가 해요 우리 교관님 저희도 그 훈련법 좀 가르쳐주시면 안 돼요? 호랑이가 되고 싶으시군 그러면 따라오십시오 더 빨리 더 빨리 둘 둘 하나 둘 누르지 마 친구 누르지 마 하나 둘 야 오늘 두 분 너무 귀엽다 군인 코스프레 이제 오늘 정말 훈련을 위해서 샤다리 타기로 코스를 정해서 네 그 나온 코스로 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귀여운 토끼보다는 약간 좀 무서운 여기 너무 오! 샘다리 타! 천국이 계단이에요? 네 계단 코스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 예 아 삼나무 진짜 예쁘다 이거 아 삼나무 진짜 예쁘다 이거 작당 모의 중인 거예요? 뭔가 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하기도 힘들어요 자 이제 계단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우리 김민수씨 여기에서 서킷 트레이닝을 하고 올 겁니다 서킷 트레이닝이요? 네 첫 번째 게임은 네 첫 번째 게임은 네 참참참입니다 오 참참참 좋죠 하나입니다 네 참참참 으아 Matt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잠. 참참 차면 이제 이제 이 분이에요? 그렇죠 자 시작 하나 이거 맞나요? 무릎 무릎 더? 무릎 안나가게 조심하세요 아 무릎 안 나가게 조심하라고요? 착해 착해 교관이 교관 착해 하 아! 아 아파! 아! 좀 힘드신가요? 완전 힘들어요 와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? 근데 운동하는 느낌이 나시나요? 완전 운동하는 느낌이 나요 아니 뭔가 동작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엉덩이하고 허벅지가 너무 당긴데? 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우와 아니 이거를 와 쉿 뭐 말했어 와 이게 이 조끼가 한 20키로 되는데요 하 별로 안 힘든 것 같더니 후 후 우와 아니 예쁘긴 진짜 예쁜데 아 네네 어? 힘들긴 진짜 힘들어요 제발 저 피디님과 작가님이 더 이상 멍시험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도 충분히 힘들거든요 오늘 먹고 얼음 아까는 장난처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두 분 얼굴만 봐도 진짜 질려요 뭐요 말로 하세요 김민수 씨 두 번째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던가요 두 번째 훈련은 사이드 런시이고요 마찬가지로 게임을 해서 제작진을 이길 시 1분 지면 2분입니다 주어지는 게임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요? 지금 술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지금 술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아닙니다 하라면 하세요 근데 무슨 토마토요 예 토 마 토 마 근데 이거 똑같은 토마토 나한테 마 말하고 저희들은 토 말할 때요 아니 아니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아니죠 토 마 토 토 어? 그렇게 해야되는 거예요? 헐 아 다시 해 다시 아니에요 이거는 제작자도 몰랐어요 다 나 나 나 나 나 나 땡 아우 씨 무리로 뚝뚝 소리가 아 아 개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걸 옆에서 말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교관들이 안 하고 싶다는데 아 아 아 아 아 너무 갈증 나요 지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습지 있거든요 아 아 아 당신도 악마야 아 아 아 허벅지가 다 틀렸다 다 틀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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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이거 너무 좋다 아 아 아 이곳이 바로 남사르 습지로 지정된 무령아리 오름의 습지입니다 아 아 아 아 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아 약간 좀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 나뭇가지에 거기에 뒤에 배경 습지 옳은 습지 잘 구경하셨나요?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잠깐 네 이번에는 게임과 벌칙을 제가 좀 정해보면 안 될까요? 네 그래요 네 옹알이 아 아 네 일단은 이 게임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먼저 먼저 아니 먼저 좀 웃고 시작해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게임 안 될 것 같은데요? 시작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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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요! 질린이! 3만원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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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건 대박이다 아침에 나오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밑에는 양배추가 좀 말려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 스타일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아프트 시래기에 딱 이거 뭐냐 고기 싸가지고 한입 딱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아 맛있겠다 아니 이쪽까지만 좀 걸어와보라고요 진짜 웃으면 나 오옥 웃으면 오옥? 오케이 어떻게든 웃기다